마카 TGT! TGT! 액터. 액터, 액터. 아아, 네. 함부로 만드시 마세요. 와, 의상의. 유연이 될까요? 잘하시네요. 유연하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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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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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는 딱히 없었지만 분장과 메이크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여장으로 영웅을 따라잡았습니다. 비욘세, 영웅이 비욘세였죠? 해! 목소리 떼서는 수였어요. 영웅이? 비욘세에서 비욘가 아니에요? 와 진짜 여장이야. 투 액터, 투 액터. 기억 못하면 곤란한데. 아, 북촌에서 봤었죠? 기억 안 나세요? 진짜로 북촌에서 닮은 여장을 봤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공연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여기서 끝내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아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비욘세 대 이유리의 땡스 배털 없었습니까? 와우! 와우! 세 개의 대결인데요? 와우! 해주실 거죠, 앰블랙. 그럼요. 비욘세 대 이유리 땡스 배털! 아쉬울 것 같은데. 와우! 호흡! 이현이! 우와! 오이야! 오우! 내가. 내가! 뛰어 올려, 뛰어 올려! 뛰어 올려! 뛰어 올려! 뛰어 올려! 뛰어 올려! 뛰어 올려! 우와! 지금 우연을 가리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현재 3대3 종점 상황에서 나의 영웅 따라잡기 이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승패를 날아야 되거든요. 지금 엠브레이트 너무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미룩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대3 같이 지냈는데 다리가 이렇게 찢어지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계약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의... 박바시 멤버 오케이? 이제는 상관없죠. 만약에 저희가 입을 찢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찢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거 불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바시 멤버들이랑 되게 오래 촬영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처음 뵀는데 말씀해 주셨으면 음료수라도 드렸죠. 그쵸? 판단 착오네요. 지금 잠깐만 저한테 시간만 있으면 다해요. 항상 뒤를 깨달이셔요. 제가 통영을 가서 굴을 가져왔는데 굴? 우와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뭐야? 뭐야? 야! 대놓고 어디야? 저희가 여러분들의 공연을 볼 때 제작진들과 감독님들, 제작진들 모두 투표가 끝났고 저한테 싸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절대 서운해하지 마시고 정말 공정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제작진들도 막반시 제작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반시 승! 우리 막반시 제작진들이 미래군이 투입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인해 주시죠. 팔린다, 팔린다. 아 안돼! 잠깐만, 잠깐만. 너나 분이 한다는 게. 아쉬워요. 아쉽다. 그래도 영원은 엠블랙 멤버지만 막반시 방송을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올라가냐고. 왜 왜 왜 왜. 더워가지고 땀이 들어가던데. 아 왜 이래요? 진짜 팔려가는 사람처럼. 아니 막반시 하면 왜 행복한 거예요? 아 행복합니다. 아 행복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막반시 멤버다. 왜 자기 싸인을. 우와 팔렸다. 이러면서 밀레가 박반시 멤버로 투입을 했습니다. 엠블랙과의 막반시 즐거운 시간 함께해 봤고요. 박반시가 국맨 막내가 되는 그날까지의 막반시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즐겁다시. 막반시. 막반시. 막반시.